갈아줍시다 우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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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오케이 왜 짖어 왜 짖어 etcetera 겁나 아 갑자기 아 겁나 놀랬어 너무 웃긴다 왜 또.. 너 이 산이 네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? 응 자, 가자 거고고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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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네방에서 참견 당하면서 가면 도착도 못해요 지금까지 오늘 천년에 가려고 그래 퍼뜩 퍼뜩 가야지 왜 자꾸 돌아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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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여기 약간 느낌이 아니야? 아 또 이런 얘기 또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느낌이 아니야? 어? 왜 왜 왜 가져간거지?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이러고 가면 뭐라 할텐데 이러고 가면 너랑 나랑 다 무서울 꼴이 되잖아 명색이 산에 갔다 온다고 우기양양 나왔는데 지금 나온지 정확히 몇분 됐어 야 나온지 14분 됐어 14분 됐는데 지금 바로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꼴이 너무 우섭잖아 면이 안쓰잖아 면먹이 그래 안그래 집이 그렇게 좋아? 아니 진짜 황당하네 황당해 야 근데 이 정도 산책하고 목욕하기 좀 아깝지 않아? 그치? 우리 한 번만 더 나가볼까?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돌고 오자 왜냐면은 야 이거 산책 지금 15분 하고 목욕하기는 너무 털이 아까워 아 털이 아깝다기보다 자 2차 도전 들어오셔 발 안 씻어서 못 들어오겠다는거요? 아 여기 닦을거야 들어와 여기 들어와 집이 그렇게 좋아? 자 우리 재롱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신생아 같다 신생아 재롱이 누나가 이번엔 잘 말려줄게 누나가 이번엔 잘 말려줄게 아 잠시만요 일단 빗으면서 해줄게 안 앉아 앉아 빗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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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게 빗으면서 해줄게 빗으면서 해줄게 빗으면서 해줄게 빗으면서 해줄게 이번에는 절대 곱수머리가 안되게 모두 더할때 ase double 백집하면 될지 뭘 더해 껌줄까 껌이랑 뭐 마실래 그래야겠지 이곳으로 오늘은 누나가 잘해줬지? 오늘은 약간 베이비 폼 화가 많이 났네 아이 귀여워 신났어요? 신났어요? 대자뷰 같은데 뭔가? 오늘 나 너무 잘 말렸어 약간 뽀글뽀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게이비 폼 그럼 대신 오늘 저녁에 짠나가 잘 빗어줄 거야 너가 대신 짠나한테 말 좀 잘 해줘 승질이 많이 났네 승질이 많이 나셨어요? dtdi 급 architectural 승인을 다ritt 속ление 승진미 민주 승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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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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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인이 그래 고생 많았어 간식 하나 더 줄까? 끝 끝 나중에 또 줄게 잘했어